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를 담당한 박용덕 교수입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시험 볼 때까지 우리 공전무 커리큘럼을 통해서 수업만 착실하게 듣는다면 90% 이상 합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끝까지 화이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시간이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고 바로 진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험 시기입니다. 시험 시기는 매년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날 시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은 2021년 10월 30일 토요일날 시험을 실시합니다. 원서 접수는 작년하고 이제 달라졌는데요. 2021년도부터는 5일간 접수를 합니다. 옛날에는 10일간 접수를 했는데 올해부터는 5일간 접수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접수를 했다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만 추가 접수를 받고 접수를 취소하는 인원이 없으면 추가 접수를 받지 않는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합격 인원을 보면은 31회 시험에 16,554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30회 시험에서는 27,078명, 29회 때는 16,885명, 한 해 어려우면 한 해 쉽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31회 시험에 어려웠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약간 행운일 수도 있습니다. 32회 시험에서는 31회보다는 쉽게 출제될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무조건 쉽게 나온다고 단정할 수는 없죠. 상대평가가 아니라 전과목 6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물론 1차 따로 2차 따로죠. 1차는 1차대로 40점 밑으로 과락 없이 평균 60점 이상이어야 되고요. 2차도 역시 40점 밑으로 과락 없이 최소한 16문제는 맞춰야 되죠. 40문제 중에서 40점 이상이 되려면 16문제 이상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균 60점 이상이면 됩니다. 따라서 평균 60점이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려운 점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실히 우리 공전무 커리큘럼을 따라서 수업을 듣는다면 충분히 합격하리라고 확신합니다. 자 그러면 응시 자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응시 자격 만약 여러분들이 응시 자격이 되지 않는다면 수업들을 필요 없겠죠. 응시 자격 외국인도 시험 볼 수 있고 교도소에 복역 중인자, 신용불량자, 파산 선고받은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모두 시험 볼 수 있습니다. 시험 볼 수 없는 경우는 오직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자격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입니다. 자격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인데요.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공인중개사가 지금 47만 명 정도 됩니다. 47만 명 정도, 31회 합격자까지 해서 약 46만 7천 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1년에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되는 인원은 10명도 채 안 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자격이 취소됐다면 3년 동안은 다시 자격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정행위 한 경우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간 시험 볼 수 없습니다. 부정행위를 하고 무효처분일로부터 5년간 시험 볼 수 없습니다. 자, 제가 프린터를 내드렸는데 핵심 비교정리 프린터 4페이지 두 장짜리를 내드렸는데 이 두 장만 정확하게 기억하면 80점은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터 41번에 보면 동그라미 1번, 2번 부정행위를 한 수험생, 부정행위를 한 출제위원 모두 5년간 자격이 박탈된다고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3년은 우리 프린터 46번에 동그라미 5번에 보면 자격 취소되고 3년간은 다시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프린터는 계속 가지고 여러분들이 수업 들으시면서 찾아서 체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또 만약에 나중에 법이 개정되면 추후로 개정된 내용은 업로드를 새로 해 드릴 예정입니다. 자, 공인중개사 제도에 대해서 계략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우리 교과서 진도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를 보시면 먼저 파트 1, 공인중개사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그리고 중개실무가 있습니다. 법률이 중요합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 31회 때 29문제가 출제됐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4문제가 출제되고 실무가 7문제 정도밖에 출제가 안 되었습니다. 실문지 법령인지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를 많이 출제하면 시험이 훨씬 어려워집니다. 다행스럽게도 최근에는 법령 위주로만 출제됐습니다. 왜냐하면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제들을 출제하게 되면 이의신청이 될 수 있겠죠. 이의신청이 인용되면 출제의원들은 만약에 한 문제가 인용되면 1년간, 두 문제가 인용되면 2년간 출제의원으로 위촉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의신청이 없도록 문제를 출제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31회 시험에서는 공인중개사법에서 한 문제가 복수정답으로 인정됐습니다. 두 개가 정답으로 인정된 문제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처음이었죠. 공인중개사법이 이의신청이 인용된 것은. 그래서 31회 때는 민법에서 한 문제, 2차 감옥에서 공인중개사법의 한 문제, 세법에서 한 문제에서 세 문제가 이의신청이 인용되었습니다. 한 문제 이의신청이 인용되면 전국적으로 1,000명 정도 합격자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득점을 하시려면 공인중개사법령을 열심히 하면 최소 70점 이상 받을 수 있고요.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까지 하게 되면 80점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공인중개사법을 80점 이상 받아야 안정적으로 2차를 합격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1차 합격자가 32,367명이 있습니다. 물론 이 32,000명 중에는 동차 합격자, 올해 동차 합격자 인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한 2만 명 정도가 지금 1차 합격자입니다. 그래서 2차만 응시한 분 중에서 합격률은 60% 정도 됩니다. 2차만 응시하더라도 약 40%는 불합격하게 됩니다. 불합격하면 그 다음 회에는 다시 1, 2차 같이 시험을 보셔야 되죠. 그래서 2차만 공부하시는 분들도 긴장을 하시고 지금부터 열심히 하셔야만 확실하게 합격할 수 있습니다. 막판에 한두 달 남겨놓고 만약에 31회 때 한 문제 때문에 불합격했으니까 한 문제 정도에 한 달만 하면 되겠지 하고 한 달 전에 공부 시작하면 굉장히 위험하죠. 쉬는 동안 이때까지 알고 있던 거 오히려 다 잊어먹고 점수가 오히려 더 떨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끝까지 긴장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무리해서 오버페이스를 하면 빨리 포기할 수 있습니다. 천천히 신압으로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조금씩 공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은 그냥 우리 동영상 업로드 되는 시간에 그때그때 알든 모르든 수업은 꼭 들으셔야 됩니다. 미루게 되면 나중에는 한 번에 듣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보통 우리 인터넷에 업로드 되는 걸 보면 첫 강의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수강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강의가 끝나갈 무렵에 보면 절반도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원서 접수 내신 분들은 약 35만 명이 넘는데 실제 시험 보신 분은 7만여 명밖에 안 됩니다. 8만 명도 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많은 분들이 포기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페이스 관리를 잘 못해서 그렇죠. 속도 조절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압으로, 신압으로의 뜻은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조금씩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2페이지 바로 진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교과서 12페이지 총칙인데 총칙이라는 말은 총체적 규칙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법령 전부에 다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예를 들면 민법 총칙이라고 하면 물권법, 채권법, 친족상속법에 모두 적용되는 게 총칙입니다. 총체적 규칙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본문이 있고, 보칙, 보충적 규칙이 있고, 부수적 규칙, 부칙이 있죠. 부칙은 시험에 잘 안 나오고요. 부칙은 법이 시행되는 시기만 주의를 하시면 되겠고요. 총칙은 시험에 12페이지 메뉴에 보니까 매년 두세 문제 정도 출제된다. 31회 시험에서도 두 문제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두 문제 정도가 출제됩니다. 두 문제가 뭐가 출제되냐면 용의정의와 중계대상물에서 각각 한 문제씩은 반드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12페이지, 13페이지, 14페이지, 15페이지 이 연역은 시험에 거의 안 나오는 역사시험이 아니잖아요. 몇 년도에 뭐가 바뀌었다 이런 거는 시험에 거의 안 나옵니다. 그냥 옛날 이야기 듣는다 생각하시고 가볍게 들으신다면 우리 해방 전에 조선시대, 고려시대 때 이런 거는 시험에 나온 적이 없고요. 물론 딱 한 번, 15회 시험에 1995년도에 각회라는 말이 각회가 한 번 시험에 출제되기는 했습니다. 20년 전에 한 번 출제됐다고요? 20년 동안 한 번도 출제되지 아니한 이런 것들은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틀리라고 낸 거는 틀려줘야 돼요. 어쩔 수 없이. 100점을 받아야 되는 과목은 아니기 때문에 각회는 최초의 부동산만을 전문으로 중계하는 전문직업인을 일컫는 말이 각회, 집주름, 직거간이라고 불렀습니다. 딱 한 번 출제됐습니다. 35년 동안 딱 한 번 출제됐다고요? 그래서 무시하시고 우리 공인중개사법이 그냥 이거는 시험에는 안 나오니까 그냥 옛날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들으시면 됩니다. 1983년 12월 30일 부동산중개업법이 제정되었었습니다. 부동산중개업법은 종정과 달리 허가제를 채택했고 벌칙, 진역, 벌금, 벌칙을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 자격제도를 도입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999년 7월 1일부터 등록제를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공인중개사법이 30번 바뀌었습니다. 30번. 그 30번 언제 바뀌었는지 그걸 다 암기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2021년도에도 벌써 공인중개사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법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업은 꼭 들으셔야 되겠죠. 그렇게 이제 등록제를 채택하다가 법 이름이 원래 처음에 법이 제정될 때는 부동산중개업법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06년 1월 30일부터 노무현 정부 때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다가 2014년도에 공인중개사법과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분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식명칭이 공인중개사법이 되겠습니다. 시험에는 거의 출제 안 되는 파트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기본서는 모든 시중에 있는 기본서가 앞에 연역 역사를 적어놓기는 했습니다. 그러면 바로 16페이지 공인중개사법의 제정 목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는 1번에 있습니다. 1번 1번에 있습니다. 시험에는 8번 출제됐습니다. 8번 8번 출제됐다. 중요하지 않죠? 8번이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때까지 시험을 35번 30 지금 2회니까 시험을 32번 봤거든요. 15회 추가 시험이 있었기 때문에 32번 시험을 봤는데 시험에는 8번 나왔으니까 중요하지는 않다. 그러나 시험 보기 전에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암기해도 시험 볼 때까지 가지 않으니까요. 듣고 잊어먹고 듣고 잊어먹고 거듭되는 고통을 받아야만 됩니다. 목적은 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해서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전문성을 제고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 중개업을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국민경제 이바지 국민경제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래서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우리 핵심 비결정립 프린터 1번에 있죠?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라고 하면 X입니다. 그 다음에 중개업을 육성하는데 시험에 중개업무를 육성한다 중개업자를 육성한다 X로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국민경제 이바지 대신에 국민재산권보호 하면 X입니다. 국민재산권보호라고 하면 X입니다. 법종은 있는 그대로 이거는 암기해야 되는 파트입니다. 서울대학교 양창수 교수께서 대법관을 하신 양창수 교수가 쓴 민법 책에 보면 민법은 암기감옥이냐 이해감옥이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여러분 뭘까요? 보통 이해감옥이라고 생각하죠? 민법도 50% 이상은 암기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이걸 암기해야 될 파트인지 이해해야 될 파트인지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이 목적은 암기해야 되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암기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듣고 넘어가시고 시험 보기 전에 우리 핵심비교정리 프린터 이 두 장을 보시면 되겠죠. 자, 목적에 대해서 봤습니다. 사실 국민경제 이바지나 국민재산권보호나 공공복리나 그 의미는 같습니다. 거의. 그러나 법종은 있는 그대로 답하셔야 되기 때문에 공공복리, 국민재산권보호는 X입니다. 옛날에는 국민재산권보호였는데 법이 개정됐습니다. 자, 그래서 목적을 보셨고요. 16페이지에 보면 밑에 기출문제에 나왔던 문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동산중개업무를 적절히 교율한다. X죠. 부동산중개업무를 교율한다는 말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과서 16페이지 그 위에 박스 창고에 보면 재정목적이 아닌 것 해서 6개 적어놨는데요. 어떤 분들이 인터넷에 질문을 넣었더라고요. 목적이 아닌 것 6개 적어놓고 정답은 없네요. 이렇게 했는데 6개 다 아닌 것이기 때문에 따로 정답을 적어놓지 않았습니다. 부동산업의 육성, 수요공급조절, 부동산, 투기역제, 토지공개념 도입 이런 것들 좋은 말이지만 우리 법에 직접적인 명문 규정은 없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공인중개사법의 성질입니다. 목적은 8번 나왔고요. 17페이지 이거는 시험에는 거의 안 나오는 파트입니다. 다만 법을 공부하기 전에 사전 배경 지식을 말씀드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7페이지에 보면 양가로 1번 중간법 양가로 2번 부동산 중개에 관한 일반법 양가로 3번 특별법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국내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먼저 양가로 2번에 일반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반법, 특별법 구분의 실익은 일반법과 특별법이 충돌했을 경우에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서 특별법을 먼저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법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누구에게나 적용하는 것을 일반법이라고 하고요. 특별법은 특별한 사람, 특별한 대상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을 특별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법은 부동산 중개와 관련해서는 일반법이고 민법이나 상법에 비해서는 특별법입니다. 그럼 민법하고 공인중개사법이 충돌하면 공인중개사법을 먼저 적용합니다. 충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민법에서는 미성년자라도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으면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미성년자는 나이를 먹기 전에, 성년이 되기 전에 절대로 어떠한 경우에도 부모 동의받아도 혼인을 해도 중개사무소에 근무할 수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 근무 못한다고 결격사유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법을 먼저 적용합니다. 그럼 부동산 중개와 관련해서는 일반법이기 때문에 그러면 부동산 중개와 관련해서도 특별법이 있다는 이야기죠? 부동산 중개와 관련해서 특별법이 뭐가 있느냐 하면 농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한국자산관리공사법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특별법에 의한 특수법인입니다. 특수법인이란 다른 법률을 규정해서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법인을 말합니다. 뒤에 가면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개업을 하려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농업협동조합법에는 등록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충돌하죠? 그러면 특별법인 농업협동조합법을 먼저 적용합니다. 지역농협에 대해서는 지역농협이 옛날에는 단이농협이라고 불렀죠? 그 지역 이름을 해서 부르는 농협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서울농협, 경기농협, 수원농협 이런 거 예를 들면 그 지역 이름을 따서 부르는 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간법, 국내법 이렇게 했는데 시험에는 거의 안 나온다고 했죠? 중간법은 뭐냐 하면 중간에 있다는 이야기인데 개인과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개인과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사법이라고 합니다. 사법 개인과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사법 개인과 국가 등과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공법이라고 합니다. 공법 그래서 부동산 공법, 국토의 규율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 공법이지만 형법, 헌법, 행정법 이런 것들도 다 공법입니다. 개인과 국가 간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당사자 간에 합의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살인을 저질렀다면 피해자 가족하고 합의를 해도 처벌은 받습니다. 그러나 민법이 대표적인 사법인데 민법은 개인과의 관계를 규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당사자 합의가 우선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사법이 민법이고 대표적인 공법이 헌법, 형법, 행정법 이런 것들이 공법입니다. 그런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이런 공법과 사법의 중간에 있다고 해서 중간법 두 가지 요소가 다 있습니다. 99%는 우리 공인중개사법도 공법적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법적 요소가 뭐가 있느냐 하면 중개계약이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법, 공사법이 혼합되어 있다고 해서 공인중개사법 또는 사회법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중개계약 계약이라는 건 사법적 요소죠. 당사자 간의 의사 합치로 이루어지는 게 계약이기 때문에 중개계약이 뭐냐면 우리 집 팔아주세요. 팔아드리겠습니다. 이런 계약은 사법적 요소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손님이 우리 집 좀 팔아주세요 하는데 개업공개사가 싫어요. 당신 같은 사람 재수 없어서 절대 못 팔아줍니다. 다른 중개업소 가서 알아보세요.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법적 요소이기 때문에 청략을 했는데 성락을 거절할 수 있는 게 계약입니다. 그 다음에 국내법이다. 양가로 4번 국제법이 아니고 국내법이다. 대한민국 영토 내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만 적용이 됩니다. 대한민국 영토 내에 있는 개업공개사에 대해서만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고 무등록 중개업자가 외국에서 중개업을 하다가 적발되어도 그 국가의 법률에 저촉될 수는 있지만 우리나라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만 적용되는 법이다. 국제법이 아니고 국내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페이지 3번 법령의 구성입니다.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이 있는데 법률은 51개 조문이 있고요. 물론 조문 숫자 하시면 안 나오겠죠. 그 다음에 시행령은 38개 조문, 시행규칙이 29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장 상위의 규범이 헌법이고요. 법규범 순서를 보면 헌법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법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행령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행규칙이 있고 조례라는 게 있습니다. 조례. 헌법에 위반된 법률은 무효입니다. 효력이 없습니다. 상위 규범에 위반된 하위 규범은 무효입니다. 헌법은 우리 시험범위가 아니니까 공부할 필요는 없죠. 예를 들면 우리 민법에 임대차 계약은 옛날에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런 규정이 있었는데 그게 헌법에 위반된다.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민법에서 최장기 존속기간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은 삭제됐습니다. 지금은 임대차 계약을 30년, 40년, 100년도 할 수 있습니다. 영구 무한히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상위 규범에 위반된 하위 규범은 무효입니다. 법률은 국민들이 만들고요. 국민을 대신해서 우리나라는 대의민주주의를 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행령은 이것은 대통령령입니다. 대통령 명령의 줄임말입니다. 대통령 명령의 줄임말이다. 대통령이 만들고요. 그 다음에 시행규칙은 각부장관의, 각부장관 명령이라고 해서 부령, 각부장관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포괄적인 내용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고 세부적인 내용을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고 아부주 세부적인 내용을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의회에서 제정하는 게 조례입니다. 그래서 조례도 법령을 위반하면 무효가 되겠습니다. 우리 법률은 51개 조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행령 38개 조문, 시행규칙 29개 조문입니다. 그래서 보통 많은 분들이 공인중개사법이 효자과목이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셔요.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이 처음 공부하는 분들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이것도 나한테만 왜 이렇게 불효자식이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은 어렵지만, 모의고사 볼 때는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장에 가서는 진짜 효자과목이 됩니다. 왜냐하면 법조문수가 몇 개 안 되잖아요. 119개 조문 밖에 안 됩니다. 물론 여기에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그리고 또 실무에 가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거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두 개 합하면 100개입니다. 조문이, 그 다음에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에 관한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등 100점을 받으려고 하면 이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공인중개사법은. 그러나 80점만 받으려고 하면 굉장히 쉽습니다. 공인중개사법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공인중개사법을 전략과목으로 해야 됩니다. 공법 50점밖에 못 받아도 이걸 80점 받으면 합격이죠. 공시세법 50점 받아도 공인중개사법을 80점 받으면 안정적으로 합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차를 안정적으로 합격하시려면 공인중개사법을 전략과목으로 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인중개사법이 효자과목인 것은 여러분들이 민법이나 공법, 부동산, 합계론만큼 공부를 하면 굉장히 쉽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전혀 공부를 안하고 왜 이렇게 나한테만 어렵냐 이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겠죠. 다른 과목만큼 공부하면 상대적으로 쉽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법 점수가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을 법규명령이라고 부릅니다. 법규명령이라고 부르고요. 이 법규명령과 법률을 합해서 법령이라고 합니다. 법령. 그래서 공시법령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법령. 법령이 중요하다. 실무보다는 법령에서 근거가 있는 것 위주로 시험에 출제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조례 내용은 지자체, 지방자치단체 의회에서 만들기 때문에 조례의 구체적 내용은 시험에 안 나오고요. 다만 시군구조례로 정하는지 시도조례로 정하는지 그것만 알면 되겠죠. 예를 들면 우리 중계보수는 시도조례로 정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 51번에 있는데 등록신청수수료 등은 시군구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냅니다. 이게 시도조례인지 시군구조례인지만 알면 되는 거지 구체적으로 조례가 만약 예를 들면 시도, 서울시조례의 중계보수, 경기도조례의 중계보수 따로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16개 시도조례를 전부 다 시험에 내릴 수는 없는 거죠. 지자체별로 다르기 때문에 다만 어떤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지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법령의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과서 17페이지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 17페이지까지는 시험에 한 문제도 안 나올 수도 있고요. 나온다면 목적에서 한 문제 출제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18페이지 용의 정의부터가 중요하고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앞으로 우리 공인중계사법을 공부하기 위한 사전 배경 지식이었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공법은 공법을 제가 국토의 교육 및 이용해가는 법률부터 농지법까지 일일이 법조문 찾아서 조문을 확인해 보니까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합하니까 1500개 정도 되더라고요. 조문이. 그런데 우리 공인중계사법령은 119개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조문수가 적기 때문에 훨씬 더 공부하기는 쉽습니다. 공법 같은 것은 안 배운 게 나올 수도 있다고요. 왜냐하면 우리 책에는 없지만 법조문에는 있는 내용이 있거든요. 모든 법조문을 다 책에 실을 수는 없고 이때까지 나왔던 것 위주로만 책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인중계사법을 꼭 고득점할 수 있도록 전략을 세우시고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시에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